해변에 자욱하게 드리워진 화양 연기를 지네만의 바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 갈매기조차 길을 헤매게 하고 있었다 힙부연 연기가 거치기만 하면 일본 수군은 다시 조선 수군을 향해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조선 육군이 해안에 상륙한 일본 사모라이들을 물리쳐냈지만 일본이 승리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조선 수군의 마지막 희망 이순신 장군은 비밀무기를 만들고 있었다 일본의 공격에 버틸 수 있도록 튼튼하며 백병전 부대의 승선을 막을 수 있도록 위에 가시가 솟아있는 특이한 전함이었다 이 전함을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 칭했다 거북선 암대가 제시간에 완성된다면 조선이 일본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 하지만 너무 늦게 완성된다 달의민족의 공격에 버티는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함을 이순신 장군은 2018년 전함을 이순신 장군은 출산을 부수해 어딜 가고, 어딜 가고, 저like는 예na가! 저요? 목수 준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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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보 Құртүрд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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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수, 나무꾼. 예? 대기. 목, 목숨. 나무꾼. 목,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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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내려. 저요?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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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목수 대기 목수 대기 대기 저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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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isation 이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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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눈갈 beginnen 이순신 장군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이 비밀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잘해... 소문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으로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올해 모를 여유지로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3단계에 도착하십시오. 여기, 공수 예, 준비 예, fuerza요? 준비 목수, 목목 목, 목목 목수 경고 남옥군 음... 준비 준비 진정 준비 진정 자요? 슬픈 예? 네, 가자 목수 목수, 목수 준비 목수, 목수 예? 목수 och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요? 예? 진기 대기. 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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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수호 신도는 예에 신도는 예에 신도는 예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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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대기 우리 거북선 일본 배를 모두 침몰시킬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순신장 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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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